미국은 맞선 상대가 누구인가는 것을 똑똑히 알고 뒷무덤을 스스로 파하며 분별 없이 날 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책 없는 전쟁 강기로 하여 최악의 전쟁 독경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서강경 대응 정치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지지의 압박 노름에 더욱 방문할수록 스스로 우리의 타격 목표 안에 몰위를 두리미는 사멸 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절대로 경고망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 상대 앞에서 계속 핵 방망이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자멸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늘을 잃어 살 수 없는 일제는 우리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백년식적 일제와 총결상할 군화를 앞당기게 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